알풍서 안녕하세요 알풍서 언니에요 여러분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옷장을 열어 겨울에 입을 옷들을 정리하고 계시죠?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덕에 새로 장만해야 할 옷들도 많으실 텐데요 두꺼운 겨울옷을 입히기 전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늦갈부터 초겨울까지의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경량다운 점퍼에요 베이직한 컬러와 핏으로 활용도가 높고 봄이 오기 전 꽃샘 추위 때까지 두루두루 입히기 좋습니다 이 큐틴다운 베스트 역시 간절기에 티셔츠, 원피스와 함께 코디 가능하고 겨울에는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가을겨울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터치감의 보아털 점퍼인데요 엉덩이를 반 정도 덮는 기장으로 가벼우면서 따뜻하게 입기 좋아요 어린이집 갈 때 부담없이 걸쳐 입기에도 참 좋아요 안에는 따뜻한 컬러감의 스트라이프 티를 매치하면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안쪽을 보시면 톡톡한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알퐁소는 토덜러 뿐만 아니라 키드라인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아시죠? 소개해드린 경향다운 아이템들은 온라인에서 퀴즈 사이즈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